흐흠 은신 캐릭터가 1대2가 상임은 십상 이니까 아 또 누구냐 이건 또 아 처음부터 싸우고 날려 아니 발차기 썼는데? 아니 발차기 썼는데? 오씨 벌써부터 싸우고있어 야 한명 더했는데 에반데? 템 먹고 크흫 아 나 딸피였어 내가 아 저기 또 누구 뛰어오네 하하하하 아 지금 이럴때는 막 싸워도 괜찮아 얘는 치고 빨리 잘해야돼 이 캐릭터는 약올려야돼 나만 일방적으로 때려야돼 나만 일방적으로 때려야돼 하아아아 크하하 그 크하하 으하하이 군무기 공격력은 풀됐는데? 지금 나 테이미 신발도 없거든? 무기만 좋아 아 아 아 이리로와 아 무기는 이제 그만 나와도 되는데 아 아 아 아 블루스톤 가루 아 아 비술서 아 아 아 여튼 먹이 사슬이 있을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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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숨기는데? 나이스! 그렇지! 죽였구 오호! 갓 동캐릭터 할만하네 장말 밀려오고 있다고? 빨리 가자 먼저 선빵 쳐서 이긴거야 이건 요구만 먹고 가자 노란색이라서 저기 좀 모아있는데? 아 일단 자기장화 내 피를 허비할 순 없지 뭐 얘가 더 캡터가 많은데? 이제 올텐데 슬금슬금 이번엔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엎붙치기 방어로 75 나이스 이제 몹은 없나봐 얘 방어로 진짜 낫다 공격력 470 인데 방어력 70 플러스 75를 받았는데 불과 295요 템이 안좋은걸 수도 있어 저기 사람 한번 기절해 있거든 뭐야 왜 안 싸우는데 아 이제 쫓기고 있는가 봐 누구한테 야 이 템차야 너무 심한데 이랑 나랑 와따 아 템차야 너무 심해 쟤랑 나랑 숨어서 이거 먹자 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닌가 딱 커트라인 안닿.. 아 커트라인 딱 안닿네 피좀 먹게 어 나 안에서 먹었어 안에서 지금 둘이 싸우거든 같이 셋 이제는 SD 아니 지금 죽여놔야되는데 지금 죽여놔야 이 사람 앞세 몰아쳐 지금 내 주위에 없거든 아 쎈사람이었지 근데 내가 뒤치 깎아가지고 얘 방어래곤 9대기네 근데 공격력 높아 캐릭터가 지금 템 떠는데 템이 템 있네 막 뭐야 이거 나 뜬다고? 뭐 뭐야 이거 왜 왔어? 구 4킬 햄버거 없네 뒷치 깎아야되 얘는 저렇게 싸우고 있을때 히트 미친? 아 캐릭이 얜 뒷실까라고 만든 캐릭이라서 일로와 일로오라고 미친? 미친? 오 템 올라갔어 템 좋고 있어 나는 1대1인가? 미친! 안돼 생동기! 아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악! 오이씨 6킬 했는데 야 나 6킬이나 했네? 야 도저기 좋네 얘 템 엄청 좋은데 내꺼 아아아아씨 피만 좀만 더 있었어 또 저거 혼자있으면 맞는데? 아 유킬였어 아 유킬 안들려요? 아 공기계 얻어오세요 유킬함 크으 뒤치기 해야도 유킬였어요 봐봐 지금 사회권에 유킬 나 밖에 없을걸 이거 한번 봐볼께요 사회권 유킬 얘가 좀 좋아 2킬터가 와 5킬 6킬 5킬 6킬 2킬 1킬 6킬 아아아아 아 나 마음..마음이 든다 아 쫓기다가 죽었어요 싸우다가 나이스 아 나 굉장히 마음에 들어 6킬 6킬에 5등 5킬